안녕하세요 나무하트입니다 2024년은 용띠 특히 청룡이 들어간 해라고 해서 나무하트에서 준비한 청룡 들어간 수업 예시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준비한 건 용그림과 구름을 이제 색칠해서 준비해 두었어요 코팅지에 넣어서 고정하실 때 들어가면서 종이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뒤에 살짝 풀칠을 딱풀을 해주시면 움직이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코팅지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쓸 수 있는데 역방향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부분이 붙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다른 것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끝이 붙어 있어야지 넣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재사용하려고 자르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되면 모서리를 너무 날카롭게 자르시면 손에 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뾰족한 곳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코팅된 용과 구름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준비한 용을 넣을 지퍼백을 준비해봤어요 글리세린하고 물을 사용할 건데요 글리세린이 2, 물이 8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미리 준비한 글리세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쁘라고 오로라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넣고 아까 준비했던 구름들을 넣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